이나상 곤니찌와 미셔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동사는 여러분 기뻐하셔도 돼요. 모든 동사는 우단으로 끝납니다. 우단을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이게 다 우단이죠. 우쿠구, 수쯔누, 부무루 얘네가 다 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로 끝난다. 물론 좀 많긴 하죠.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 동사의 소속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동사는요. 1그룹 아니면 2그룹 아니면 3그룹으로 나눠집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요. 죄다 1그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루 로 끝나는 여성만 이해 가시나요? 루 로 끝나는 여성만 이 안에서 1, 2, 3그룹 중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서 말해볼게요. 이 나머지 녀석들은요. 죄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는요. 1그룹인데요. 1, 1, 1 다 써 있다고요. 얼굴에 티가 다 난다고요. 그런데 루 로 끝나는 녀석들만 포커페이스입니다. 알 수 없어요. 뭐야? 1그룹일까? 2그룹일까? 3그룹일까? 알 수 없지롱. 왜? 나는 루 로 끝났지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그룹의 동사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딱 보면 와 죄다 1그룹이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그룹, 2그룹은요. 수가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동사들이 루 로 끝나는 데다가 루 로 끝나는 것 중에서도 2그룹이 꽤 많기 때문에 결국은 1, 2그룹의 숫자, 전체 숫자는 비슷합니다. 다만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1그룹의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녀석이 2그룹이라면 무조건 루 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1그룹이라면 뭐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1그룹, 2그룹만 얘기하고 3그룹은 얘기 안 하는데 왜냐하면 3그룹은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단어들 중에서 그래서 차치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끝 글자가 변화의 힌트. 왜 그룹의 힌트라고 안 하고 변화의 힌트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1그룹, 2그룹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변화의 형태가 1그룹 변화형, 2그룹 변화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누는 거지. 1그룹, 2그룹 나눠서 무슨 체육대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 두 개의 동사의 그룹은 변화 형태가 다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본어의 동사에는 1, 2, 3그룹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루 로 끝나면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사를 1, 2, 3, 9로 나눈다. 왜 나누는 겁니까? 아 얘는 1그룹 동사구나 해서 뭘 하려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사가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어야 돼요. 긍정문, 부정문, 혹은 존댓말, 반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시킬 때 그룹별로 형태가 달라집니다. 1그룹은 1그룹의 룰이 있고 2그룹 동사는 2그룹 동사대로 변화의 룰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중에서 2그룹 동사를 하나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2그룹부터 배우냐면요. 1그룹 동사가 활용 방법이 좀 더 복잡해요. 2그룹 동사를 먼저 딱 배우고 2그룹 동사가 좀 더 쉬우니까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덧붙이면 1그룹 동사의 활용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2그룹 동사 먼저 볼 건데요. 타베루 라는 동사가 있어요. 타베가 어간이고 루가 어미니까 얘를 바꿔가지고 뭔가 표현을 변화시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2그룹 동사라는 걸 한 번에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루가 있고요. 그 앞에 배가 있는데 얘가 애단이잖아요. 그러면 2그룹 동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로 끝나면 얘는 포커페이스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끝까지 감출 수는 없죠. 왜? 그 앞글자를 보면 1, 2, 3그룹이 결국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돌아가서 해보면 자 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죄다 1그룹 동사죠. 그렇죠? 그런데 룰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앞에 글자를 보면 1, 2, 3그룹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먹다 라는 동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동사를 활용해서 먹습니다, 먹지 않는다, 먹지 않습니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데 일단 얘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존댓말은 뭔가요? 존댓말은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존댓말이죠. 먹지 않는다와 먹지 않습니다. 얘네는 부정문입니다. 요렇게 응용을 하고 싶은데 자 한번 타베로를 응용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간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간이죠. 그런데 어미는 죄다 띄워버립니다. 죄다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뒤에 조동사를 붙여줍니다. 다베마스, 다베나이, 다베마생 이렇게 해서 동사의 변형이 완성되죠. 물론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타베 뒤에 뭔가를 붙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읽어보면 결국 타베로, 다베마스, 다베나이, 다베마생 어? 타베 뒤에 뭘 붙이는구나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그룹 동사의 응용방법을 알기 때문에 아 어미는 띄워주고 조동사를 붙였구나 요렇게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걸 구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1그룹 동사에는 이 자리에 뭐가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2그룹 동사는 안 채우고 간다 요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안 채우고 간다. 1그룹 동사는 채우고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워놓는 2그룹 동사를 먼저 배우고 가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로, 대가 어간이고요. 루가 어미죠. 그리고 대는 애단이니까 이거 이 그룹 동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로에서 여러분, 벌써 이 어떻게 되는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대는 그대로 오고 루는 어떻게 됩니까? 루는 어떻게? 그렇죠. 비워버리고 그 뒤에 나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간다 하면 대로지만 나가지 않는다 하면 대나이 요렇게 활용된다.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작이 아, 대로가 이 그룹 동사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선생님 이걸 이 그룹 동사로 구분하는 방법을 아, 앞에 애단이면 어, 대루고 이걸 다 동사를 볼 때마다 아, 그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부터 어, 수십 개의 동사를 외울 건데 일단 이 그룹 동사만 연달아서 다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배우는 동사는 다 이 그룹 동사구나 하고 외울 때 당시에 아, 생각하면서 외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원에서 일그룹 동사를 배울 때는 아, 지금 배우는 동사들은 다 일그룹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외워서 어, 그냥 통으로 이 일그룹인지 이 그룹인지 정보도 같이 암기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